정말 많이 좋아해요. 너무 좋아! 근데 얘들아 이거 예능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참아봐. 참을 수 있어! 못 참을 수 있어! 재희야! 재희 안 돼! 다른 게임을 재밌게 해봅시다. 이번 주는 윅클리! 안녕하세요! 윅클리입니다! 윅클리의 골든벨 인터뷰 시작합니다!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삼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표가 많네요. 난? 하이홉 마스 레이 라이엇 게임! 라이오 게임 자 제가 첫 번째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어떤 단어가 있을지 아직 열지 말까요? 네 느낌이 와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저부터 하자면 우선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요 어 진짜 진짜 나는 뭐죠? 아 뭔가 좋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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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거 살짝 좋아가 살짝 좋아가 살짝 이렇게 해요 그게 질주나요 제이 씨 컷 아 네 아 이거를 라이어가 모르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음 언니 왜 이렇게 라이어 같죠? 얼마 전에도 봤어요 이겁니다 오케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저는 음 모른다 라이언 라이언 이 분들의 춤은 한 번쯤 춰봤겠죠? 와 이거 이거 너무 너무 너무한데? 너무 너무해 아 근데 저도 아니 약간 아 근데 저도 아니 약간 아 저도 참 좋아한대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나와가지고 맞아 아 어떡하지 저도 저도 즐겨서 잘했어요 즐겨서 잘했다고? 저도 즐겨했어요 에? 에이 라이언이다 라이언 라이언 왜요? 라이언아 저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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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훈이다 아 지안이다 지안이다 진지훈이 아 근데 이게 아직 의문이야 이게 아 오케이 지우네 지우네 아니 나는 지우야 왜냐하면 내가 좋아 좋아가 이거 100% 이해야 이거는 그쵸 그쵸 어 아니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언니 저희가 했잖아요 어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했잖아 아 아 아 그래 내가 즐겨서 했어? 얼마나 즐겨서 했어? 자주 했어? 자주 했어? 아 얘야 지우니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지우 윙크? 윙크 아니에요 윙크? 윙크 아니에요 파이팅 아니요 아니 이거 진짜 뽑기 전에 세례나 나 했는데 이게 조명에 보면 검정색깔 글씨가 보일 줄 알았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정답은 에일리핑크 선생님 아 미스터 아 이거요 분석 에잇 에헤 에헤 하나 둘 셋 이의 암박 이의 암박 아 아 얘네 진심이야 무섭다 아 그러면은 빠르게 가야죠 40점 얻었으니까 흠 흠 뭐 이럴줄까 뭐 이럴줄까 오 오 나 이런 거 진짜 잘해요 나 이거 아 근데 이걸 이걸요? 근데 얘들아, 이거 예능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참아봐. 정말 참아봐. 어떡해, 이거 못 참을 수 있어. 1단계의 러? 1단계의 러? 1단계의 러? 1단계의 러? 1단계의 러? 1단계의 러? 2단계의 러? 2단계의 러? 2단계의 러? 3단계의 러? 1단계의 러? 1단계의 러? 아, 어떡해. 지효야, 참아야 되는데? 2단계의 러? 2단계의 러? 2단계의 러? 진짜 어렵다, 이거. 2단계의 러? 2단계의 러? 3단계의 러? 나..나 마음속으로.. 나..나 마음속으로.. 상창이랑 다르다 이거 너무.. 개방하면 사고가게.. 그분은 계속 춤출 수 있어요? 아.. 안 돼 안 돼 지금 유혹하고 계신 거였어 2번 계획 넘을게요 네 자 갑니다 아 나 이거 장기가루 딸려고 했던데 아 또 매력적이지 아 참아 얘들아 아 참아 아 얘들아 아 얘들아 오와 오와 아 진짜 웃었네요 오와 와 이거 진짜 진짜 웃겨 아 진짜 빨리 이번에 진짜 웃기다 와 습득 너무 힘들어요 대회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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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진짜 마지막에 희린림이 나는데 맞을 수 없을 거야 와 진짜요? 아 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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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완 우완 아 우완 우완 아 죄송해요 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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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할까요? 파워 아니면 우리가 춤 참기에서 너무 재미없겠으니까 이거 이거 그래 2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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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감이 안좋아 다시 붙이고 다른거 같아 뭐지? 뭔데?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정답 여러분 이거 이걸 두려워하면 심박수가 빨라져서 거짓말 내거든요? 평온하게 아 이번 앨범 중 내 자작곡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네 예스 소리가 이게 무서워요 이 소리가 아 아 아 아 참았다 아니 이거 이거 소리가 너무 웃겨요 아 아 그럼 어떤 곡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난 럭키 좋은데 다음은 천상 아이돌이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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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생부터 아이돌이 똑같은데요 맞는거 맞다고 하는거 네 네 평온하게 해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 넌 아이돌 맞지 천상 아이돌인거 어때 아니어도 참을 수 있지? 아 아 아 아 아 나는 맏언니 이수님을 놀리는건 내 삶의 낭이다 그 정도 예스 아 그 정도 언니 그 정도에요? 그 정도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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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다 거짓말이 두 명 다 거짓이 나왔지만 다 참았습니다 와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 해서 10점 10점 나왔어요 저 데일리 데일리 저희 데일리 해야죠 데일리 릴레이 사랑해요 좋죠 아 훈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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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100점 1원 100점 1원 100점 볼까요? 하나 둘 셋 공개 주 땐 오 택구 릴레이 아쿠니까노 아쿠니까노 아이시테루 예이 엠니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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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쑤 아쿠쑤 까노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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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네 저희가 이렇게 100점을 다 채워봤는데 오늘 너무 재미있게 게임했던 것 같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다음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